1. 예루살렘, 바벨론, 라기스, 아세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서기관들의 방, 겨울, 궁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너부가네살, 시드기야, 레갑사람들, 여호야, 김, 바루, 미가야, 엘리사마, 틀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 여후디, 여라무엘, 스라야, 셀렘이야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군인들이 남유다의 모든 성업을 다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요새인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아있는 긴급한 국가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km 지점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의 남쪽을 방어하는 전략 요충기입니다. 아수로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공략에 앞서 먼저 라기스를 탐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받았습니다. 아세가는 괭이로 판 장소, 갈라진 틈이라는 뜻입니다. 아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26km 지점에 있으며 요소아가 기부온 전쟁에서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을 추격한 장소입니다. 아모리 군대를 아세가까지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요소아와 만나세대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로호보암이 유다 여러 성업을 요새화할 때 라기스와 아세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드기아 왕과 지도자들이 제사장 나라 법인 노예해방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34장 9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는 신명계에서 이미 제시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드기아 왕과 지도자들은 노예해방을 선포했던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노예로 압제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 다시 한번 남유다를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다르게 고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여우야 김왕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교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찾아가 그들을 여우와의 집 한 방으로 초대하여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포도주 대접을 받은 레갑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운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사람들이란 겐사람 레갑의 자손들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있던 족속들로 요수하가 그들을 정복하여 일부는 요다 자손들과 함께 살았고 일부는 가난 남부 지역 등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도로도 겐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조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개혁에 합류하여 아압에게 속한 자들과 바할 숭배자들을 죽인 자였습니다. 이후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둘째 장막에 살며 유목생활을 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하며 머물러 사는 그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후손들은 당시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300여 년이 지난 이때까지 요나답의 유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갑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유목생활 중에 바벨론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갑 사람들은 가난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 가난의 바할 신앙에 동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유목생활을 고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할 숭배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던 시대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한 내갑족속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그 시대에 내갑 사람들은 이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내갑의 족속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진 유언으로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생명길이라고 유언을 남겼건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할 수 없게 되자 두루마리에 적어 기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두루마리는 히브리어로 메길라입니다. 이는 굴리다라는 뜻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 등의 가죽을 길게 말아서 그 위에 글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보통 폭 25 내지 30cm에 길이 9에서 10m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회 4번 두루마리들은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단지 안에 담겨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금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굴보립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하고 바룩으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게 합니다. 당신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앞에 책정한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기록을 들은 고관들은 너무 놀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피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심판을 예언하다가 왕에게 죽은 우리아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던 여우야 김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불에 태워 아무 일이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우야 김의 아버지 요시아 왕의 태도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루마리가 불에 태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기록된 심판의 말씀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여우야 김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원하는 말씀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애굽, 베냐민 문, 요나단의 집, 감옥들, 구덩이, 시위대 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시드기야, 누부가네살, 여후갈, 스바니아, 이리아, 그다리아, 유갈, 바스홀, 에벳, 멜렉입니다. 남유다와 애굽의 동맹으로 애굽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 출정하자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 성에 포위를 풉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아를 통해 시드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이니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군대는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 에스겔이 말합니다. 에스겔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요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라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이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시드기아 왕의 기도 부탁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과 똑같이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시드기아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이자 친 바벨론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부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 바벨론주의자 바벨론의 첩자로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만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며 재차 시드기아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 왕에게 탄원하여 간신히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서 왕의 뜰 감옥으로 옮겨 하루에 떡 한 개라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자 남유다 고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시드기아 왕을 협박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처해졌을 때에 왕국 내시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므로 예레미야는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아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비밀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입니다. 시드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이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풍전 등과와 같은 이 상황이 두려운 시드기아 왕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아 왕에게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항복을 설득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아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국가경영 포기와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이를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을 다 들은 시드기아 왕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끝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지만 만일 자기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할 텐데 이것이 두렵고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아 왕은 자신에게 미칠 조롱이 두려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살륙과 야탈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아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왕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회동에 대해서 발설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 왕의 최후 결정이자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죽음보다 조롱받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시드기아 왕 때문에 예루살렘은 큰 환란과 고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책임 맡은 지도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인 기준이 되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1개와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왕의 동산 견문길, 여리고 평지, 리블라, 여호와의 성전, 바벨론, 라마, 미스바, 개롯, 김함, 애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시드기아, 시드기아의 아들들, 너부가네살, 바벨론 왕의 고관들, 즉 네르갈 사레셀, 삼갈레부, 살쓰김입니다. 계속해서 너부사라단, 스라야, 스바니아, 그달리아, 에벳멜렉, 이스마일, 요하난, 암몬자손, 야아산야, 에윌무로닥, 여호야킨입니다. 약 20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부터 후기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렇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요다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바벨론 군대 이에 멸망하는 남요다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네부가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리블라는 비옥한이라는 뜻으로 수리아 땅 하맛 남쪽 약 80km 지점에 있으며 림나로도 불렸습니다. 림나는 벌거숭이 장소라는 뜻입니다. 리블라는 애굽의 바로 누구가 여호 아하스 왕을 감금한 곳입니다. 바벨론의 네부가네살은 이곳 리블라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시드기아의 아들들과 귀족들을 끌어와 처형하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은 뒤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주변 성벽까지 모두 헐었으며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 외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갔습니다. 1차 2차 침략 때에는 성전과 왕궁에서 은과 금과 모든 보물을 뺏어갔는데 이제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마저 3차 침략 때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소식은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실에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듣게 됩니다. 이들 또한 예루살렘 멸망 소식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강구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선은 통으로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이방인 구수 사람 에벳 멜렉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디야 왕과 함께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전쟁의 혼란 중에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바벨론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그를 발견하고 다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을 그대로 확인시켜준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사령관 너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에서 선대해 주겠고 만약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면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라에게 가서 그를 도우면서 그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상품 모아가가 되지 못할 예루살렘에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베냐민 땅의 미스바로 남아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로 사무엘의 순회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다라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다라의 아버지 아이감과 할아버지인 사바는 요시아의 개혁을 크게 도왔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다라는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렸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미스바에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바벨론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 왕족인 이스마일이 자신의 부하들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다라를 암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안이 안문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다라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에 요한안이 그다라에게 암살모의를 알리고 충고했으나 그다라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왕족 이스마일을 신뢰하고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그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다라 총독이 암살당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80명 가운데 70명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70명을 죽이고 그다라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일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 암몬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안이 나서서 인질로 잡혔던 남유다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마일은 서둘러 자기를 따르는 8명과 함께 요한안을 피해 암몬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라가 암살당하자 요한안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요한안과 남유다 백성들의 애굽행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르미야 4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의 여러 혼란 속에서 남아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고질적인 그들의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소망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 즉 징계, 교육, 안식, 제국수명 70년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요하난, 여산야, 아사리아, 바룩, 애굽 땅으로 간 유다인들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도 끌어가지 않았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의 마음까지도 돌려놓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한 백성들에게까지도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 또한 랩런트로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하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 적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자 전처럼 다시 오만한 태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추겨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로 팔아넘기려고 한다며 모함까지 합니다. 결국 요한안과 군주의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 거느리고 애굽으로 망명을 강행합니다. 예레미야 4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주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너부사라다니 사바레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요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러라. 다바네스는 흑인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다바네스는 애굽 북동쪽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으로 나일강 삼각주 동편 언덕에 있습니다. 다바네스는 남유다 사람들이 그다라를 죽이고 요한안의 인솔하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 망명 허가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다바네스에서 경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곧 애굽 또한 바벨론에 의해 점령될 것이기에 애굽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하늘의 여왕에게 했던 분양을 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지금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하늘의 여왕에 대한 우상 숭배를 패한 것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황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아 때의 종교개혁 이전까지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나안의 아스타롯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외쳤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외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숨기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그들의 이 황당한 결심은 참으로 우배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최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에스겔 3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BC 570년 애굽의 왕 호브라가 내전으로 죽고 BC 567년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의 애굽 원종으로 완전히 멸망하면서 결국 성취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갈그미스 길라앗 바벨론 믹돌 높 다바네스 다볼산 갈멜산 가사 아스글론 두로 시돈 갑돌 누보 기라다임 미스갑 등 오압의 많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여우야 김 너부가네살 바로노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주변 10개 나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바벨론 제국의 너부가네살 왕이 애굽 본토를 정복할 것을 말합니다. 만근의 여우하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향하는 너부가네살 왕이 군대를 웅장한 다볼산과 갈벨산으로 묘사하며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정복하여 애굽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시득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은 열방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남유다에게 가르쳐 주시며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의 멸망과 이후의 회복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 애굽은 호불화 왕 때에 완전히 멸망하고 40여 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다시 회복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애굽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어 블레셋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불을 지지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지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면 모든 땅을 쓸어버리듯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블레셋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만큼 관계가 깊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늘 앙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블레셋의 포악한 죄악을 큰 홍수와 같은 바벨론 제국을 들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때에는 힘을 쓸 수도 없고 어떤 이웃 나라의 도움도 끊어진 상태로 속수무책의 멸망이 곧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블레셋의 죄 또한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애국과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모하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하베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오라 너보여 그가 유림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하베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너보는 알리다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너보는 요단 동편 해스본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있으며 루벤지파의 성업이었다가 모하베 성업이 된 곳입니다. 이곳의 비문에 모하베 메사가 7천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라다임은 이중의 성업이라는 뜻입니다. 기라다임은 사해 동편 디본 북서쪽 11km 지점의 요새입니다. 기라다임은 추리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왕 시혼을 물리치고 정복한 후 루벤지파의 성업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모하베 다시 이곳을 차지했고 모하베 멸망을 선포할 때 바로 이곳이 언급된 것입니다. 모하베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혈연으로 이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추리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입성을 할 때도 모하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하베는 이스라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모하베 품습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늘 긴장관계 속에서 지내왔던 모하베 이사야에 이어 예리미야 48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로크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사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은 그들은 결국 금오스 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승부했습니다. 모하베이 섬긴 우상 금오스는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일컫는 모하베 민족신이었습니다. 금오스를 안본족 속의 몰렉과 같은 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모하베은 금오스의 백성이라 칭하고 금오스를 안본의 신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모하베 우상 승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하베 왕이 자기의 뒤를 이을 마다들까지 인신제사를 할 정도로 금오스 우상을 열심히 승배했습니다. 이제 로스의 후손인 모하베 자손이 누리던 평화는 끝이 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구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로스를, 이스라엘 민족과 모하민족을 그리고 보아스와 모하녀인 루스를 묶으시며 그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하베은 하나님께 심판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모하베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모하베은 고원 지도의 위치에 외부의 침략에 유리한 방어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마치 포도주를 통안에 오래도록 저장해 숙성시키듯이 모하베은 외부의 침략 없이 안전하게 평화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 번영으로 풍요를 누린 탓에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술통을 비워 없애듯 모하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42절입니다. 모하베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하베은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에게 정복된 후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모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은 오직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회복의 날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암몬, 해수본, 아이, 라빠, 애돔, 대만, 드단, 보스라, 다메색, 하맛, 아르밭, 바벨론, 게달과 하솔라라, 엘람, 시온, 에브라임, 길라하산, 갈멜, 파산, 무라다임입니다.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너부가네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암몬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암몬의 두 성읍은 아이와 라빠입니다. 아이는 요단 동편 암몬 지역의 성읍이며 여우수와떼 아이성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라빠는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는 야복강 상류에 있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는 갓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왕의 큰길이 지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라빠는 다윗이 점령했으나 이후 다시 암몬이 차지했으며 현재는 요르단의 수도로 암만이라 불립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으로 이어진 족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출혈급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이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함께 암몬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고 암몬의 말감 숭배는 이스라엘의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암몬이 숭배한 우상 말감은 밀곰 혹은 몰렉이라 불렸으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었습니다. 말감 숭배는 열왕교와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에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재단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문하세 왕도 인신제사를 지냈고 남유다 백성들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배사당에서 계속해서 인신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감 우상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레유기에서부터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레유기 18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멸망에 이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의 포로 귀환은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코레스의 칭령으로 선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애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오.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십니다. 애덤의 심판에 대해서는 암호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애서의 후손들인 애덤은 이스라엘나라와 형제국이었으나 그들은 출애국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악행을 저질렀으며 늘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을 도와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에 대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고향을 바라보며 울면서 애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애덤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려 했던 애국과 남유다와 형제 나라들인 모압 암몬 애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이제부터는 그 외에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메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다메색은 아람의 수도이므로 이는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밭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아람은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혀왔던 이방 민족으로 그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의 성업이었습니다. 게달의 멸망은 이사야와 예레미아를 통해 예언되었으며 특히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엘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엘람은 세메장자가 세운 나라로 바벨론 동쪽 산악지대에 거하며 끊임없이 전쟁 속에 있었고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자 메대와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에 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 엘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아 50장과 51장에 기록된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 예언은 곧바로 남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아 5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옳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제국을 세운 지 70년 만에 BC 539년 바벨론 동쪽에 있는 바사와 바벨론 북쪽에 있는 메데가 동맹하여 공격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은 아수리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제국의 변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바벨론 아라락 민니 아스그나스 메데 세삭 유보라데 아라바킬 여리고 평지 리블라입니다.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너부간의 쌀, 스라야, 시드기야, 너부사라단, 스바니아, 에윌무로다, 여호야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예레미야 51장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니라.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다시 훈련 받고 세워질 제사장 나라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큰 숲을 보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급부상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열방이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바벨론 제국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심판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라고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입니다. 만근의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각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오 즉 14마일씩 되었다고 합니다. 성 전체의 둘레는 56마일로 90.16킬로미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총동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벽 위 양쪽 가장자리에는 연하여 두 채씩 마주보게 지은 건물 사이로 사륜 전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공성절에서도 바벨론의 성문은 부서지지 않고 방어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궁불락의 바벨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아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슬아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삶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신 때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서 1차 2차로 포로들을 끌어간 가장 강성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병참감 슬아야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1차 2차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첫째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예언이 실린 책을 읽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둘째 책 읽기를 끝낸 후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말하게 합니다.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는 당시 메대의 속국들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사용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51장에서 끝이 나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52장은 부록으로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바록이 첨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의 숫자는 단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부가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너부가네살의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너부가네살의 23년에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이지만 이들은 이제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에가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아파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안 됐냐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더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BC 605년 남유다의 왕이 여우야 김이었을 때 파벨론의 네부가레살왕은 1차 포로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BC 598년 남유다의 왕이 여우야 김이었을 때 2차 포로로 에스겔 등 약 1만 명을 끌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BC 586년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아 이었을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이때 네부가레살에 시위대장인 네부사라다는 남유다에서 비천원자 외 전부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BC 586년과 AD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개념하기 위해 매년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도 낭독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통해 예루살렘의 슬픈 현장을 자세히 표현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에서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남동쪽 기도론 골짜기와 두로 배운 골짜기 사이의 구름지를 가리킵니다. 또한 시온은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온의 도로를 거쳐야 했기에 이곳은 성전을 향하는 이들로 늘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레유기 26장의 제사장 나라 경영 3단계 처벌로 포로 징계를 받는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그저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말씀이 현실이 되자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생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을 구해보려는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읍과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눈물로 상하고 그의 마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찢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느해미야입니다. 느해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남유다의 멸망은 지난 날 행한 그들의 모든 잘못과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하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같도다.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망각한 채 충만한 영광 천하의 희락이라는 허울만을 쫓았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보다는 교만한 선민의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열방의 기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셨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을 파괴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내린 진노의 불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원인이 백성들의 죄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큰 죄가 있음을 밝힙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예언을 하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피해가 더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온 열방의 조롱꼬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읽었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열방의 한 목소리로 비웃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국류를 구합니다. 남유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 사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백성들의 아픔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그의 가슴에 담고 근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근심은 시대를 향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고민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고민과 근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근심과 고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근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근심 같은 근심을 가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소돔 우수 애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노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그 고통의 상황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렇게 고통과 절망을 노래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극류를 의지하며 다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숲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벨론에서의 징계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둘째 멍해를 매자고 말합니다. 멍해를 매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셋째 땅에 티끌에 입을 대자고 말합니다. 이는 징계를 당하는 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넷째 치욕을 당하자고 말합니다. 다섯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와 극률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먼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한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배로운 젊은이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자들을 향해서도 탄식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존경한 자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비로운 부녀자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업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우리의 콧김 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탄식을 마친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며 그들은 맹인과 같아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남유다가 이방 민족을 의지한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유다는 나라가 풍전 등화였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끝내 외면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돔의 멸망과 남유다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애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찬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애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털어내시리로다. 우수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가난 북동부의 바산이나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애돔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아라비아 사막 북부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우수는 광야북은 애돔과 연결된 곳으로 비옥한 초원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즉 애돔과 이스라엘 두 형제 나라를 놓고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에서의 후손들인 애돔은 멸망할 것이지만 야곱의 후손들인 남유다는 바벨론에서의 징계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참담한 상황과 그들이 받은 치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며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장에 그 애타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하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황폐진 남유다의 모습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참상에 대한 탄식 가운데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남유다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평생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동시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면당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나라 남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놀라운 꿈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는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과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바디아 1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에돔, 드만, 시온산, 네겹,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 에브라임, 사마리아, 길러앗, 사르밭, 예루살렘, 스바랏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오바디아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며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읽었습니다. 이들은 사연 남동 쪽의 약 80km 지점에 있는 세일산을 근거지로 하여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웠는데 세일산은 에돔의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를 읽었습니다. 남유다 아마시아 왕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죽이고 이곳을 점령하여 욕두엘이라 불렀습니다. 헬라시대 때 세일산은 페트라라고 불렸습니다. 에돔의 주요 성읍은 보스라, 셀라, 대만이며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와 애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의 이르기를 누가느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족은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일산은 가파르고 험한 산으로 동굴 등에 피난 초도 많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특히 에돔의 성읍 셀라는 그 입구가 절벽 사이에 난 좁은 곳으로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에돔인들은 누가느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돔족이 살던 곳은 국제무역의 요충지로 에돔을 황단하는 왕의 대료가 있어서 고대 상권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해 에돔은 매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에돔이 오래된 형제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발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약탈을 시작하자 그들과 함께 남유다를 약탈했으며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 제국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적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망국을 벌할 날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남유다 주변 나라들의 멸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한 심판의 날 곧 아모스 스바니아 요엘이 외친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일찍에 에돔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의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오.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에돔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그들의 교만과 형제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디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인데 이를 오바디아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에돔땅, 틴하바, 모합들, 아윗, 길러하 땅, 야베스, 헤보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이물은 아담부터 재건 세대까지 다윗 가문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시작부터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족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족보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의 섭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언약 이후의 족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을 받는 하나님 언약의 섭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복은 천대까지 그리고 악은 삼사대까지 보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먼저 역대기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를 비교해 보면 역대기의 족보는 창세기 1장의 아담으로부터 다윗 가문의 족보 그리고 다윗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2000년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역대상에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특히 높인 이유는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기 때문이며 또한 유다지파의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글쓰기는 역대기를 잘 공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들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와 새아들까지의 족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창세기 5장의 내용을 홍수 이전의 족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족보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와 유다지파 출신 왕들의 근본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밝혀줍니다. 둘째, 노아의 후손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수록,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새아들 가운데 세메계보를 마지막에 배치하여 아브라함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 창세기 10장과 11장 내용을 아브라함 족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너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물론 아브라함의 장작권은 이삭에게로 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의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창세기 25장 이스마엘 족보의 내용을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넷째,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물론 이삭의 장작권은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주어졌으나 에서 또한 민족의 복을 받아 애돔족의 조상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홀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디나바는 에돔왕 벨라의 성읍이며 아윗은 에돔왕 하닷의 성읍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왕정이 있기 전에 왕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세습은 아니었음을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사람이 담겨 있고 그에 따르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교육되고 전승되는 내용이 족보에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유다지파 그리고 특별히 다위색에 있습니다. 이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족보과 다위색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서는 많은 족보들 중에서도 유다지파를 중요하게 드러냅니다.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유다의 손자 헬스론의 자손 즉 갈렙의 자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갈렙은 여우수하와 갈렙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갈렙의 아들 중 하나가 바로 훌입니다. 또한 유다지파 훌의 손자 부살렘이 성막 제작을 위해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습니다. 갈렙 자손들의 이름은 많은 유다 성업의 이름과 같습니다. 헤브론, 다뿌아, 세마, 마온, 기부아, 기랏, 여아림, 베들렘, 소우라, 에스다홀딩입니다. 이들을 통해 유다의 성업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지파 다위색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첫째 다위색의 아들과 딸에 대해 기록합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낳은 다위색의 아들들은 다위시의 헤브론 7년 6개월 동안 유다지파를 통치할 때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위색의 아들들과 딸은 다위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태어난 다위색의 자녀들입니다. 다위색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다위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태어난 아들로 예수님의 부계의 계보가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족보에는 예수님의 모계의 계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에서 시드기아까지 다위색의 후손들로 왕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위색의 족보에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는 빠져 있습니다. 우상승배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위색의 후손 가운데 파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여우야 긴 왕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비록 시드기아를 끝으로 다위색의 후손들에게서 왕의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다위색의 혈통은 계속 보존되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위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대로부터 600여 년이 지나 힘겨웠던 파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찬란한 다윗의 일대기는 전설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 때마다 놀랍게도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를 앞두고 성경 66권 역사 기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4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부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빌하, 에셈, 돌락,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배말, 가봇, 하살수심, 배빠리, 사하라임, 에담, 아인, 림먼, 도겐, 아산, 바알, 그돌, 세일산, 아로엘, 너보, 발무원, 유보라대강, 길로앗, 바산, 살르가, 사론, 바알헤르몬, 스릴, 헤르몬산, 한라, 하볼, 하라, 고산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유다자손, 시무원자손, 르벤자손, 갓자손, 문하세판지파의 족보입니다. 역대기 4장에서는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가문 외에 남은 자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에 이어 시무원지파를 비롯한 남은지파들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역대상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르벤지파, 갓지파, 문하세판지파의 족보와 행적이 전개됩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시무원의 족보입니다. 시무원의 아들들은 너모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시무원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 지파만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유다지파의 기업 내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시무원지파가 레위지파와 함께 디나사꼬르로 세겜족을 죽인 일에 대해 야곱이 요원할 때 저주를 받은 가닥이었습니다. 야곱의 요원대로 시무원지파는 숫자도 적었고 자손도 크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민숙이 인구조사 때 유다지파의 숫자는 7만6천5백명에 반해 시무원지파는 겨우 2만2천2백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무원지파는 유다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역대상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무원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루마와 시글락과 뱃말갑옷과 하살수심과 베피리와 사라이미니 다유당 때까지 이 모든 성업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이 중에 몰라다는 출생이라는 뜻이며 부엘세바 동쪽 18km 지점에 있습니다. 몰라다는 유다지파의 성업이었다가 시무원지파에게 분배된 곳입니다. 시무원지파는 유다지파에서 분배된 땅에서 18개 성업을 분배받았고 바벨론포로 귀환 후에는 유다자손이 이곳 몰라다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시무원지파가 숫자도 늘어나고 넓은 땅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역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무원지파에 관한 역대기의 특별한 기록으로는 남유다의 히스기아 때에 시무원지파가 힘을 내 아말렉을 정복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기 5장에는 모세때 유단 동편지역에서 기업을 함께 받았던 로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판지파의 축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5년간 가난정복전쟁의 선봉에 섰다가 전쟁을 마치고 다시 유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재단을 쌓아 민족의 하나됨과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차 시간이 지나며 로벤과 갓의 후손들은 요단 동편에 살면서 하나님 대신 가난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대상 5장 6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문하세판지파도 비옥한 극당에서 점차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로 사로잡혀갑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 르벤과 갓과 문하세판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라. 하볼은 연합이라는 뜻인데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의 고산 일대를 지나는 강으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르벤, 갓, 문하세판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와 한라, 하볼, 하라 고상강가에 이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것도 선봉으로 화려한 전과를 이루었던 르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판지파는 참으로 쓸쓸한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품으신 꿈을 저버림으로 결국 그들의 족보와 행적 속에 이렇게 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70년 포로 생활로 고난 겪은 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내일을 꿈꾸는 복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도피성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들 에브라임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들 마하낫, 오노, 롯, 예루살렘 기본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레위,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문하세,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 자손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너디님 사람들, 회망문지기들 그 외 레위 사람들과 사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우리는 역대상 4장에서 5장까지 요다지파, 베냐민지파, 시몬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판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제사장지파가 되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와 레위지파의 족보 그리고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면 단과 같습니다. 첫째 레위의 후손 중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핫 자손의 족보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사할과 테브론과 우세에리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 말이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야곱이 요언할 때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져 살 것이라고 요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제사장지파가 되어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임을 위임받은 그핫 자손은 아론을 필두로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비나아스, 사독, 힐기아 등 대제사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성전 기능이 중지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사닥은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 수룻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아버지입니다. 둘째, 레위지파 자손의 족보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리와 시무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셋째, 레위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의 족보입니다. 게르손에게서 난자는 곧 그의 아들 님리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게르손 자손이 할 일에 대해서는 민수기 4장 24절에서 2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레위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의 족보입니다. 무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무라리 자손이 할 일에 대해서는 민수기 4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자손들이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 도피성 6개를 부합하여 48개 성업에 살면서 제사장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론의 자손들에게 13개 성업 그앗 자손들에게 10개 성업 게르손 자손들에게 13개 성업 무라리 자손들에게 12개 성업 이렇게 총 48개 성업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 이르미클라트로 받아들이는 성업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부지중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피해 보복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든 성업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전 지역 어디에서나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약 48km 이내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서쪽의 3곳 헤브론, 갈릴리 산지의 게데스 3개미며 요단 동편의 3곳 베셀, 길라압, 나못, 바산의 곤란입니다. 역대기 7장에는 이사갈지파, 베냐민지파, 납달리지파,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지파, 아셀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와 스블론지파의 족보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파와 스블론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냐민지파의 족보 행적은 요다지파와 함께 역대상 4장과 5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중 요단 서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을 정리하면서 베냐민지파의 족보와 행적이 다시 한 번 더 기록됩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베냐민지파의 특징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첫째 베냐민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 베냐민지파 일부는 유다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남았습니다. 셋째 베냐민지파는 유다지파와 가장 끈끈한 우예를 나누었습니다. 넷째 베냐민지파는 바벨론포로 귀환의 주역이 됩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력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업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성업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첫째 제사장들입니다. 둘째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는 문지기, 성전기구를 맡은 이들 그리고 찬양대가 속해 있었습니다. 셋째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들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던 일꾼들이었고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 그들이었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와 조상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그들의 족보를 다시 돌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통해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10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길보아산, 다곤의 신전, 길러안 야베스, 헤브론, 예루살렘, 바스담밤, 아둘람굴, 르바임 골짜기, 베들레엠, 시글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울, 면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무기를 가진 자, 길러안 야베스 사람들, 다윗, 요압,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역대상 10장의 시작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40년 통치를 포함해 사울의 모든 행적을 다 생략한 것이며 사울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블레스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80세의 나이에 자살로 삶을 끝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 또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에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길러안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이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마침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우수화 때부터 400년이 지난 그 당시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일을 두고 3회를 하 5장 6절에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점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성을 점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12지파 모두를 위한 수도로 부각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도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요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휘관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처럼 다윗의 조카 요압이 다윗 정권의 우두머리 즉 주휘관이 되고 30명의 용사가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과 함께 용기를 내었던 다윗의 용사들 즉 다윗의 군대 조직입니다. 먼저 다윗의 군대 중앙조직에는 군대장관 요압과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 용사로 구성된 상비군으로 그들 휘하에는 12개 반이 있었고 그들은 매월 1개 반이 돌아가며 근무하는 종교군으로 1개 반의 반열은 2만 4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별도 조직에는 시위대 대장 부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과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늘 함께했던 53명의 용사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합니다. 이 53명에 대해 사무엘라 23장에서는 37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 6명의 용사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 3명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들은 가장 충성스럽고 능력 또한 최고였던 대표 3인입니다. 야소부함 엘라하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두 번째 3명은 첫 번째 3명처럼 충성스러웠으나 능력은 그들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 시위대 대장 부나야 그리고 무명의 1인입니다. 사무엘 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는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이 불레사 진영에 들어가 베들렘 성문 곁 오물물을 길어온 일화가 소개됩니다. 이들은 다윗의 말 한마디에 적진에 뛰어들어가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불레사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불레사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렘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오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하며 아둘람 굴은 베들렘 남서쪽 약 20킬로미터 가드 남동쪽 약 14킬로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물이 좋지 않아서 다윗이 고향 베들렘 성문 곁 오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들렘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킬로미터 지점 회발 약 600미터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베들렘 성문 곁 오물 이야기는 불레사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일어난 이야기로 다윗 진영은 아둘람 군처 산성에 있고 불레사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불레사의 요새가 베들렘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 자신이 반성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이 요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도망다닐 때 환란 겪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 세계로 모이게 되는데 그 수가 자그만치 400명이나 됩니다. 이후 그 숫자는 600명과 그 가족들의 숫자로 늘어납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불레사의 수로 망명해 불레사의 시글락성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0명이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요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 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시글락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부엘세바 북서쪽 24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글락은 요다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시무원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다윗대까지도 미정복지역이었습니다. 시글락은 불레사의 점령한 땅으로 이스라엘과 불레사의 접경지대였는데 다윗이 불레사의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바로 그 시글락에 거주했습니다. 그때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약탈당하였다가 되찾은 후 그 후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용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도와준 열두지파의 용사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롤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로하였더라. 이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즉위식에 열두지파의 모든 군인이 다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제거라는 일에 협력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지파별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두지파 중에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지파 통역자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넘겨받은 다윗에게 베냐민지파는 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대관계에 있었던 베냐민지파를 통역의 최전방으로 끌어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롤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기발으로 출발했던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인수하고 이스라엘을 안정화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용사의 통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13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우사 아이오 오벳에돔 히람 다윗의 아들들 하나님의 괴를 옮길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 미갈입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교를 옮겨오는 일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의 동의를 얻고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우와 하나님의 괴를 매어오려 하니 이는 여우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기랏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기랏 여아림은 예루살렘 서쪽 11km 지점에 있으며 기부원 족속의 내 성읍인 기부원, 그비라, 부에론, 기랏 여아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랏 여아림은 바알라, 기랏 바알, 바알레 유다, 기랏과 같은 지역입니다. 기랏 여아림은 가난 정복 당시 기부원 족속과 맺은 동맹으로 기부원의 땅을 유다지파가 차지했다가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재분배된 후 남서쪽 변방이 된 곳입니다. 사사시대에 언약계를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이 언약계는 20년간 기랏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국가행사로 진행하던 언약계 옮기기 프로젝트가 우사가 죽는 사고로 인해 전면 중단됩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기면서 제사장 나라의 귀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서 언약계를 옮기는 귀례는 레유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여 옮기는 것인데 다위선 안타깝게도 과거 블레셋이 수레에 실어 옮겼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계를 옮기는 일은 올스톱이 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으며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고대 근동에 퍼지자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두루왕 히람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통큰 선물을 합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도록 백향목과 대리서뿐만 아니라 목수와 석수까지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역대상 14장 2절입니다. 다윗이 여왕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2일 후의 역사기록으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외교에도 큰 성공을 거둘 쯤에 블레셋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며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전쟁 방법입니다. 다윗의 전쟁 방법은 딱 하나 전쟁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에 나갔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계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게셀은 분배라는 뜻입니다. 게셀은 예루살렘 북서쪽 30km 지점에 있으며 지중의 연안 도시인 요바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게셀은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하와 만나세대가 정복하여 에브라임 집화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게셀은 블레셋에게 넘어갔고 다윗이 다시 게셀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 게셀을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과 결혼한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게셀을 다시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은 게셀을 그의 병거성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언약괴 옮기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은 매위 자손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고아 자손들이 언약괴를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합니다. 이때 다윗은 찬양대 조직을 세우고 찬양대 직무자로 해만, 아삽, 에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괴를 지키는 조직을 세워 베레가, 엘가나, 오벳, 에돔, 여히야를 문지기로 세웁니다. 드디어 언약괴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무열하 6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처음 여섯 걸음을 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언약괴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대 단장인 아삽과 10명의 찬양대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약괴 앞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보며 다윗은 찬양실을 지었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에게 자신의 세 편의 시편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첫째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둘째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찬양입니다. 온 땅과 모든 나라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합니다. 셋째 시편 106편 1절과 47절에서 48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강조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계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언약계를 모시는 일은 아비아달이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원의 성막은 사독이 섬기게 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성막의 기구들이 기부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아침 저녁 번제는 기부원 산당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므로 모든 행사는 종료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17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백향목궁, 애굽, 가드, 모압, 소바, 유보라대강, 하맛, 다메색아람, 다부핫, 소금골짜기, 에돔, 여리고, 아람나하하임, 아람마아가, 메드바, 라빠, 예루살렘, 게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나단, 하닷에셀, 도우, 하도람, 아비세, 요압, 여우사밭, 사독, 아비멜렉, 사워사, 부나야, 다윗의 아들들, 한운, 소박, 십북에, 엘하난, 나흠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언약계를 모실 성전건축을 소망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의 거하글을 여우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러한 다윗의 소망에 나단 선지자도 기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소망과는 다른 뜻을 밝히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우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성전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도발적 상상 즉 처음부터 어깨에 매여 옮기도록 설계된 언약계를 집을 지어 모시겠다는 그의 생각이 대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굴의 여왁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있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향한 원약을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한편 다윗의 모든 전쟁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보라데칸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하마스는 요새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하마스는 다메색 북쪽 오론트스강 뉴욕에 있던 수리아의 창업입니다. 하밧왕 도인은 다윗과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솔로몬은 이곳에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 제국의 혼율 정책에 따라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마스로 그리고 하맛 백성들은 북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부학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스를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노떼아와 기둥과 노끄릇들을 만들었더라. 역대상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웅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되 애돔과 모합과 암몬자손과 불레스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들이니라. 역대상 18장에 이어 19장에서도 다윗의 승전기록은 계속됩니다. 암몬과 아랍에 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무엘 하와 비교했을 때 역대기 기단은 다윗이 연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일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전쟁 승리 기록에 집중한 까닭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발단은 다윗이 암몬에게 보낸 조문단에게 암몬의 왕 한운이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암몬의 방백들이 다윗의 조문사절을 정탐으로 오해하여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외교적 결례를 한 암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암몬과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곧 병거 3만 2천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매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매드바는 물이 많은 시내라는 뜻입니다. 매드바는 요단 동편 아르농강 북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모하베 성읍입니다. 매드바는 남북을 잇는 대상로의 길목에 있다는 중요성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드바는 출애국 당시 아모레왕 시온의 성읍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르벤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다위당 때 암몬 아랍 연합군이 이곳에서 질을 쳤고 요압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훗날 모하방 메사가 매드바를 정복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모하베 멸망을 선포할 때 매드바도 함께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암몬이 아람으로부터 용병을 사서 연합군을 조직하자 다위도 이 전쟁을 위해 요압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세가 협공작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이 정의 부대를 만들어 요압은 아람과 맞서고 아비세는 암몬과 맞서 아람과 암몬 두 나라의 연합군이 협공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맞서 싸워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21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장마당 기부원 산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요압 갓 오르난 솔로몬 시돈사람과 도로사람 이스라엘을 방백드립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역대상 21장 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부엘세바는 내게부 지역에 있는 성업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지파의 성업입니다. 여로보암 이곳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받을 처벌에 대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3년 기근 징계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7년 기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3개월간 적굴에 쫓기는 징계입니다. 셋째 3일간의 전염병 징계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난이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하여 최선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홀로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역대상에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국민적 재앙 앞에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기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하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사랍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곳은 천년 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살입니다. 이후에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구입한 비용은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곳 전체를 성전건축토로 생각하며 그 값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의 재물을 모두 태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모세 때와 엘리야 때나 불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후 계속해서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르난의 타장마당 오르난의 타장마당은 예루살렘 성 밖 북쪽에 있으며 사무엘 하에 의하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이곳을 산 후 번제와 험옥죄를 들이며 인구조사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의 장막이 있는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인구조사 사건 이후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구조사 사건 이후 다윗은 본격적으로 성전 부지를 확보하며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번제단은 다윗이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쌓았던 바로 그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물적 준비뿐만 아니라 인적 준비까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또 모집하고 참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세계 만민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둘째,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셋째, 솔로몬에게 다윗 자신이 넉넉히 준비한 것 외에도 더 준비해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돌들을 다듬고 철과 녹과 백향목을 넘치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자리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을 소유한 다윗이지만 다윗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23장에서 2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과 길러앗 야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솔로몬과 레위 자손들입니다. 다윗이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왕위를 솔로몬에게 승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레위지파 사람들을 모았는데 30세 이상의 남자들로 3만 8천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로서 다음과 같이 구별해 각자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첫째 성전 직무자 2만 4천명 둘째 관원과 재판관 6천명 셋째 성전의 문직이 4천명 넷째 성전의 찬양대 4천명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 직무와 함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제사장 규례와 레위지파 규례는 이후 솔로몬이 잘 계승하고 유지합니다. 역대야 8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여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직이들에게 그 반여를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직임은 이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는 모두 와해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에스라와 루이미아 때에 다시 회복됩니다. 다윗은 3만 8천명의 레위지파 사람들 중 먼저 제사장직에 대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에 대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레위지파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 가문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다시 레위지파 아론 가문의 제사장 조직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역대상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엘라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하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다윗이 만든 제사장 조직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로 제사장의 양대 겨율이 된 엘라하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 자손 아이멜렉에게서 그 인구수에 따라 제사장을 선별했습니다. 둘째 제사장은 차등 없이 제비뽑아 순번을 정했습니다. 엘라하살 자손의 우두머리는 열여섯 명이었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는 여덟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차등 없이 순번을 정해 일주일씩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셋째 제비뽑기는 다윗 왕과 방백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이멜렉이 모인 가운데 이를 공개적으로 시행했으며 두 계열에서 번갈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3만 8천명의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선택받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의 2만 4천명을 24개반으로 나누어 성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제사장과 레위지파 조직에서 특이한 점은 성전 봉사 나이를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른 12지파 사람들과 달리 20세가 아닌 30세부터 현역으로 일했던 것은 위험한 광야 생활에서 성막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20세부터도 가능했고 무엇보다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숫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0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 광야에서 그들의 실무 나이를 30세에서 25세로 조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레위지파 3만 8천명 중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은 자들 4천명을 24개반으로 나누어 차득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찬양대는 3대 악사인 아삽, 해만, 여두둔의 자손을 중심으로 조직했습니다. 먼저 아삽은 노재금을 치는 자였습니다. 아삽은 해만의 오른편에서 일했으며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음악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삽의 후손들은 10편 기자로도 활약했는데 10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 아삽의 후손들이 찬성했습니다. 둘째, 해만 또한 노재금을 치는 자였습니다. 셋째, 여두둔은 왕의 선견자이기도 했으며 애단과 동일인으로도 추정됩니다. 10편, 39편, 62편, 77편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만든 성전의 찬양대는 1개반의 12명씩 24개반이었습니다. 이들 288명은 찬양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 내위인 찬양대 4천명에게 찬양과 악기를 가르치게 하고 제비뽑귀를 통해 순번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정착시키고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혜를 동원했는지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한 자들 또한 24개반으로 나누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전의 문지기 24개반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7개반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라는 모세 때 당을 짓고 반역했다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아 번성하여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대로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 자손의 노래를 10편으로 남겼습니다. 성전의 문지기 중에는 오벳에돔의 자손들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일할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24명이 한조가 되어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아는 성전곡간과 성물곡간 책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곡간과 성물곡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헌물 그리고 다윗과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등을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3만 8천명의 레위지파 사람들 중 성전 직무자 찬양대 성전 문지기를 선발하고 그 외에 남은 6천명 중의 일부는 관원과 재판관 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에서 제외된 레위 사람 중 1700명의 용사에게는 요단 서편을 맡기고 2700명의 용사에게 요단 동편을 맡겼습니다. 역대상 26장 후반부에는 성전곡간의 일을 맡은 사람들과 기타 여러 다른 직임들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맡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 제 몫을 다하는 모습 즉 땀과 눈물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기 일로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숨기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27장에서 2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사론 오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분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고강과 솔로몬입니다. 다윗대 이스라엘의 국가조직은 당과 같습니다. 첫째 군대 중앙조직입니다. 다윗대 이스라엘은 전쟁시에 군인으로 동원 가능한 장정의 수가 사무엘 하 기록엔 130만 명 그리고 역대상 기록엔 157만 명에 달했지만 실제 인원은 매달 2만 4천명씩 1년에 총 28만 8천명을 징집하여 국방을 유지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1년에 한 달만 근무하고 11달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정예부대와 30명의 다윗 용사들 그리고 시위대와 다윗의 모사들은 늘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둘째 집화별 지방행정조직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방행정조직은 12집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집화와 달리 레위지파는 2명의 지도자가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윗이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왕실 재산의 책임자들입니다. 다윗은 성전곡간 관리 조직에 이어 왕실 재산관리 조직 또한 철저히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백성들의 세금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일구어 재정을 확보했는데 왕실의 밭, 포도원, 감남나무와 뽕나무, 기름곡간, 소떼와 낙타, 나귀, 양떼 등을 관리했습니다. 넷째 다윗 왕과 함께한 자문단입니다. 왕의 모사이자 서기관은 요나단, 왕자들의 수종자는 여히엘, 왕의 모사는 아이도벨, 왕의 벗은 후세, 제사장은 여호야다와 아비야달, 왕의 군대 제휘관은 요압 등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성전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 이유를 밝힙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과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잇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음을 밝힙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택함을 받은 자 솔로몬이 준행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즉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는 왕의 업무를 힘써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잘 지키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당부의 말을 전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성전 건축을 당부합니다. 둘째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건네면서 성전 조직과 직무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사명이 성전 건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움받을 손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윈이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며 유농한 기술자가 함께할 것이고 모든 주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므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예물들은 단과 같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개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운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느니라 오빌은 아라비아 반도 사남쪽 아카바만에 있는 어느 곳으로 추정되는데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빌은 질 좋은 금의 산지로 유명했는데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수입해온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자 백성의 지도자들도 많은 예물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자원하여 즐거이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다윗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주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의 유언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윗 왕께 전합니다. 둘째 솔로몬 왕의 주기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셋째 솔로몬의 주기식과 대제사장 사독의 위임식이 동시에 거행됩니다. 다윗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으나 아도니와 쿠데타에 가담한 아비아달이 파면되었기에 솔로몬 때에는 사독만 대제사장으로 다시 위임하며 정통성을 확인하고 재신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순조롭게 왕권이 이양됩니다. 이는 아도니와 쿠데타로 인한 어지러웠던 정권 다툼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윗이 평안히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적은 사무엘 갓 나단 선지자의 역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기부원 산당 기란 여아림 예루살렘 애굽 구애 네바논 요파 오르난의 타장마당인 모리아산 요단 평지 숫꽃 스레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도로왕 후람 기술자 후람 성전건축 일꾼들입니다. 역대하는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의 정통성과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대하나님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계를 옮겼지만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모세 때 지은 회막이 기부원 산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공식 제사는 기부원 산당에서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부원 산당에서 천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역대야 1장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1개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는 꿈이 아닌 직접 게시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개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주목받은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백성들을 공유롭게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도 함께해 주십니다. 다윗의 국가경영 때와 비교해 보면 솔로몬 때의 국방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국가 재력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국제무역 또한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주신 귀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야 2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건축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장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하 재물과 영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명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하 재물과 영화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풍성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귀환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건축 과정은 첫째 예루살렘 성전건축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도 계획됩니다. 둘째 성전건축을 위한 국내 전문인력이 확보됩니다. 셋째 성전건축을 위해 두루왕 히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운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론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솔로몬은 두루왕에게 성전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며 협력에 따른 대가를 담내했습니다. 그러자 두루왕이 솔로몬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레바론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볼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요바론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요바론은 두루에서 남쪽 약 137km 예루살렘 북서쪽 약 56km 지점에 있으며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때 레바론의 백향목 등을 뗏목으로 요바 항구를 통해 실어왔습니다. 이후 선지자 요나가 네네에로 가지 않고 이곳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탔습니다. 드디어 성전건축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필요했던 수많은 절차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전건축의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야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천 6백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천 6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성전건축에 참여한 인원은 이방인 기술자가 15만 3천 6백 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역군 3만 명과 감독 250명으로 3만 2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8만 3천 8백 50명이 성전건축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는 성전건축의 장소 또한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으로 다윗시대에 하나님의 임계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웠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부는 먼저 아버지 다윗이 건네준 설계도를 열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바늘 하나에서 큰 기둥까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성전건축의 세부과정을 보면 첫째 가장 먼저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성소는 대전 혹은 외소라고 불렀는데 성소가 지성소보다 더 크고 넓은 장소이기에 대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둘째 지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지성소는 내전 혹은 내소라고 칭했습니다. 셋째 성소 앞 두 기둥을 건축했습니다. 열한개가 성전건축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이렇게 성전의 규모와 성소와 지성소의 세부장식 등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성전기구들도 모두 완성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의 기구 하나까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형에만 승경을 쓴 게 아니라 내부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향한 다윗의 열심은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같은 열심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야 5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호랩산, 하맛 어규에서 애굽강까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회종입니다. 마침내 7년에 걸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준비해둔 예물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건축에 충분히 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건축 후에도 남은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고깔에 옮겨 보관해둡니다. 드디어 언약기를 성전에 안치합니다. 솔로몬은 언약기의 성전 안치를 위해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소집하여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7월 절기 즉 초막절 명절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자 그동안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계와 기부원 산당에 있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매어 옮깁니다. 이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 했습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예루살렘 성전 안쪽 지성소에 안치하자 성전에서 찬양도의 찬양과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열한기상 8장에는 언약계 안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 하에서는 열한기상 8장의 기록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며 제사장과 찬양도의 모습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전의 구름이 가득해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밝히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며 감사합니다. 한편 열한기상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으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장소로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는 다윗을 택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또한 언약계에 대해서도 열한기상 8장에서는 모세 때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역대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어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이 있지만 열한기상 8장보다는 역대하 5장 6장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내용은 첫째 다윗 왕조의 보조를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셋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복된 계획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넷째 전쟁 때 회복의 기도입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긴 미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모세를 통해 레유기에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 3단계 처벌 후의 회복에 대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이 기도 가운데 네 번째 기도인 전쟁 때 회복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천년 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꿈의 내용과 모세때에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 담은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하맛 어귀에서 애국강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참여했습니다.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하맛은 타메식 북쪽 오론테스강 뉴욕에 있던 수리아의 상업이며 하맛 어규부터 라는 의미는 하맛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애국강은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애국시내를 말하며 이스라엘과 애국의 국경지대입니다. 애국강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남쪽의 경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마니키스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가나한 땅을 표현하는 방식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과 더 넓혀 하맛 어귀에서 애국강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사는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소 2만 2천마리 양 12만 마리를 재물로 하여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실로 놀라운 축제 중의 축제의 시간을 성전 낙성식 후 바로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날을 20대의 젊고 지혜로운 청년 솔로몬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전 낙성식 기도를 역사에 남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야 8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하밧소바, 다드몰, 하밧, 윗베토론, 아렛베토론, 바알락, 예루살렘, 레바논, 에시온개벨, 엘롯, 오빌, 스바, 다시스, 유프라데강, 블레셋당, 애국지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후람, 바로의 딸 스바 여왕 르호보암입니다. 역대야 8장은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도시 건축에 월등한 성과를 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업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여기에서 바알락은 여주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알락은 단지파에게 주어진 성업으로 블레셋의 침공에 대비하여 솔로몬이 세운 국고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바로 도시건설과 건축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도시건축을 살펴보면 첫째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국을 건축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를 위한 성업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도로왕 후람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 갈릴리 땅 20개 성업을 후람이 가불 땅이라고 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돌려주자 그 땅의 성업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하에서는 앞에 내용은 빼고 후람이 돌려준 성업들을 건설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가재산 및 전쟁물자를 비축해두는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넷째 군사기지병고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국방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자가 됩니다. 역대야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주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들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레유기 말씀에 솔로몬이 순종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월등하게 나라를 이끌자 고대 근동 전역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합니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국제무역 협정을 체결할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이후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바에서 유앙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는 솔로몬 이후 지속해서 스바와 국제무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난 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타를 금지 못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 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감탄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 왕궁, 왕실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의 도열 장면과 신하들의 공복, 술관원들과 그 공복, 그리고 성전의 층계 등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감탄해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며 솔로몬에게 큰 선물을 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첫째 솔로몬의 수입원인 세금과 무역관세 등의 세입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둘째 솔로몬의 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암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식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다시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황구도시로 스페인 남부 해안 지보롤토 인근의 타르테 소스로 주장합니다. 다시스는 금, 은, 철, 랍 등 금속이 풍부하고 금속 가공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하, 원숭이 공작을 수입해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부의 증거들은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상하와 순금으로 만든 보좌, 금발판과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멋진 왕궁 장식들, 왕이 쓰는 모든 금거릇, 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국가재정, 그리고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호사품 등이었습니다. 셋째 솔로몬 시대에는 계속해서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옥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넷째 솔로몬 시대의 국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솔로몬이 유보라데 강에서부터 불레세 땅과 애국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다윗의 기반 위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도 그의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60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열한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다음 이어서 솔로몬의 정략결혼 우상 숭배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다음 이어서 솔로몬의 죽음을 바로 기록합니다. 예는 바벨룬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재건 공동체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나단 선지자의 글, 아히야의 예언, 선지자 이또의 묵시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야 10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등장인물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립니다.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왕의 죽의식을 거행하려 했던 르호보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강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나라의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각각 경청합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사장 나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원로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신진 정치 세력들의 조언인 강력한 왕권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역대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을 응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과 후구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과정에서 레유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나라를 세우려 하자 서둘러 이를 쿠데타로 정의하고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에서 군사 18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단단히 결속하여 국가체제로 굳어지기 전에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을 막으십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 때의 선지자로 남북관계의 형제의 전쟁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그 이후 애국왕 시사기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남북의 형제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상업들을 견고하게 정비합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상업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렘과 에담과 드고아와 패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야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상업들이라. 여기에서 에담은 맹금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에담은 베들렘과 드고아 사이 산지에 있는 남유다의 상업이며 르호보암이 전쟁에 대비하여 요새와 한 15개 상업 베들렘, 에담, 드고아, 패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야론, 헤브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기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상업들을 경구히 한 것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열 지파를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자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유지파 사람들 그리고 상당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모두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신실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이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피해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유지파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은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이 고작 3년 만에 중단된 이유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아와 르호보암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액에서 8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계자 결정 후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을 미연에 맞고자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운 후 다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자 레유기의 경고대로 애국왕 시사기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애국은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북동쪽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국가입니다. 애국은 동쪽으로는 홍해, 서쪽으로는 리비아 사막, 남쪽으로는 폭포와 골짜기,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연결된 삼각주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국은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5대 제국들과 끊임없이 전쟁하면서도 31개 왕조를 유지해 오다가 BC 31년 로마와의 악티움 회전에서 완패하여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끝으로 로마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애국왕 바로의 딸을 맞이하기도 하고 말과 병거를 수입하기도 했으나 로보함 때에는 애국왕 시삭에게 금방패와 모든 보물을 빼앗깁니다. 이는 레유기에서 이미 경고했듯이 아무리 경고한 성업이라도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처럼 애국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며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로보함과 남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이때 로보함 왕의 회개는 열한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회개함으로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애국왕 시삭에게 약탈을 당하는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금방패는 애국에게 모두 빼앗기고 남유다는 금방패 대신 높방패로 모두 교차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로보함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아와 여로보함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차별하는 전면전의 양상을 띈 남북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면전에 들어가기 직전 남유다의 아비아 왕이 여로보함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먼저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다윗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함이 쿠데타를 일으켜 배반하여 만든 나라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여로보함이 일으킨 정통성 없는 쿠데타 세력이었다고 잘못 규정한 것입니다. 셋째 여로보함의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여로보함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뇌물을 받으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비아는 전쟁 때 부는 제사장의 나팔은 하나님의 승리 상징이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아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아비아가 여로보함과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일장연설을 했음에도 결국 동족상잔의 형제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습적인 매복작전을 펼치며 먼저 전쟁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남유다 군대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남유다가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유다의 두 배인 80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진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은 군인 80만 명 중 50만 명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성업 중 베델 여사나 에브론 등을 빼앗겼으며 남유다와의 전쟁 패배로 여로보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유다 이대왕 아비아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열한계와는 다르게 역대기에서 아비아의 악행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아 또한 여로보함과 비슷한 시기에 죽었으나 이 또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14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구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그랄, 예루살렘, 기도론 시네카, 라마, 타메색,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개바, 미스바, 룹, 에브라임 상업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비아, 아사, 세라, 아사리아, 오덱, 마가, 바하사, 베나닷, 여호사밭, 펜하일, 오바디아, 스카리아, 느다네, 미가야, 스마야와 느다냐 등 레위 사람들, 엘리사마, 여호람, 아드나와 여호하난 등의 군사주의관들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그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남유다의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마치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아사왕은 평안의 시기에 열심히 성업을 건축하여 적들의 침입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왕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구수가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구수의 군대는 백만대군이었고 그들의 병거는 삼백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군대는 오십팔만 명뿐이었습니다. 역대야 14장 9절입니다.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명과 병거 삼백대를 거닐고 마레사의 이름에 마레사는 소유라는 뜻입니다. 마레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으며 로호와 왕이 전쟁에 대비하여 요세화한 열다섯 개 성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사왕은 거대한 구수의 군대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만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사는 왕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구수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해 주심으로 아사왕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구수왕 세라의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수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사왕에게 아사리아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신앙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요구이셨습니다. 아사왕이 아사리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계획을 단행하자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남유다의 아사에게로 돌아온 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는 처단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사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각됩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하며 자신이 앞장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구별해둔 것과 자신이 구수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등을 하나님에 전해받칩니다. 아사왕은 이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한 가지 잘못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산당만은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차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옵니다. 바사는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 고립 정책을 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 라마를 건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라마를 차지해 요세화하려 하자 아사왕은 이를 막기 위해 아람의 도움을 받아 바사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와서 개바와 미스바를 요세화했습니다. 개바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개바는 예루살렘 북동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던 곳입니다. 앞서 아사왕은 백만명의 구수대군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아람을 끌어들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곡관과 왕궁 곡관의 귀한 것들을 아람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아사왕을 책망하십니다. 왕정 500년의 분위기를 크게 보면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왕정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주다 모두에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보암에게는 스마야 선지자를 아비야에게는 이또 선지자를 아사에게는 아사리야 선지자와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고 여호사바드에게는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하지만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결국 아사왕은 병도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남유다의 3대 왕 아사가 죽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남유다의 대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사밭은 다윗의 길로 행한 남유다 5명의 왕들 가운데 1명입니다. 여호사밭의 정치는 당과 같았습니다. 첫째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둘째 우상을 적게 냈습니다. 셋째 율법을 교육했습니다. 여호사밭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율법 교육팀을 만들어 전국을 돌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밭 왕이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세워가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남유다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호사밭이 통치하던 당시 남유다는 외적들이 두려워하는 나라였고 조공을 받는 나라였으며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갖춘 나라였고 상비군과 예비군을 포함해 116만 명의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호사밭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 여호사밭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밭은 다윗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여호사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셨고 사방 열국으로부터 부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야 18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사마리아, 길러한, 라못, 예루살렘, 푸엘세바, 에브라임 산지, 하사손 다말, 세일산, 시스고게,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드고와들, 부라가 골짜기, 다시스, 에시온게벨, 에돔, 림나,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 라마, 이스루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사밭, 아합, 선지자 400명, 미가야, 시드기야, 예후, 아마리아, 스바디아, 모합과 암몬과 마운 사람들, 야하시엘, 래위 사람들, 아수바, 아하시아, 엘리에셀, 여호람, 여호람의 아우들, 엘리야, 아달리아, 요람, 하사엘, 아사리아, 요아스, 여호사보앗, 여호야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혼인으로 동맹을 맺은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에게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람을 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밭 왕은 아합왕에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전쟁의 여부를 묻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결국 거짓 예언에 속아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길라 라못으로 출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사밭 왕이 400명 선지자들 외에 또 한 명의 선지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하므로 미가야 선지자가 두 왕과 여러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과 여호사밭에게 전합니다. 예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제 부서서 예왕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예왕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밭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하며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군대는 연합군을 조직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길라앗 라못으로 출장합니다. 길라앗 라못의 길라앗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길라앗 라못은 요단 동편 길라앗 지역의 중심 성업으로 피옥한 고원 위에 세워진 상업, 군사, 교통의 요충지이며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사밭 왕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밭 왕의 목숨을 구해 주십니다. 열한기에는 여호사밭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여호사밭 왕이 전쟁 중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기 이스라엘의 아왕은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밭 왕을 향해 예우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예우 선지자는 여호사밭의 아버지 아사 왕을 책망하며 대립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사실 여호사밭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아압 가문과 혼맥을 맺고 동맹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유단은 모압과 암문이 침략해오고 왕실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예우 선지자의 책망 뒤에 여호사밭 왕이 행한 선하게 행한 일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밭 왕이 예우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크게 회개하며 신앙갱신운동으로 개혁을 달행한 것입니다. 역대야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이며 내계부 지역의 성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으나 아비아 왕이 여로보암에게 베데를 빼앗았을 때 합쳐진 곳으로 남유다의 북쪽 국경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은 남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와 북쪽 에브라임 산지를 언급하여 남유다 전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사밭 왕은 이렇게 남유다 전 지역의 신앙개혁을 하면서 각 성업의 재판관을 임명하여 사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과 일반재판을 나누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모합과 암몽과 마온이 남유다를 침력해오므로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이는 여호사밭 왕이 아압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우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밭 왕은 남유다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사밭 왕의 이 회개의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레위사람 야하시예를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야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야하시예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여호사밭 왕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마훈 연합군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남유다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암몬과 모압과 마훈의 연합군이 진멸됩니다. 그들 내부에서 일어난 내란으로 서로 죽이며 자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호사밭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왕에 이어 아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도 동맹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우 선지자가 여호사밭 왕을 책망하자 잠시 반성했으나 결국 또다시 북이스라엘 왕들과 국제 무역을 위한 동맹을 이어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여호사밭 왕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의 동맹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후 여호사밭 왕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왕으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악행을 저지립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아우와 다수의 방백을 숙청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람 왕은 여로보함의 길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아비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을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호람 또한 그의 아내 아달리아의 영향으로 바을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역대야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제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러나 여호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셨는데 애돔과 림나를 남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림나는 신빛이라는 뜻입니다. 림나는 가드의 모레셋 북서쪽 약 5km 지점의 성읍으로 추정되며 하마 땅의 림나와는 다른 곳입니다. 림나는 마케다와 라기스 인근에 있으며 남유다 왕 여호람 때 반역하여 독립한 곳입니다. 이후 아수로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는데 결국 여호람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그들 조상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에 이어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 또한 그의 아버지 여호람처럼 여로보함의 길과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길로 나간 것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였고 이 아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처럼 여로보함의 길과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이력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어 남유다의 여왕이 된 아달라는 남유다에서 다윗 가문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 더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달라의 폭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살리십니다. 요아스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벼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귀환한 재금 공농체들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가벼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역대기 역사기록을 통해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야 23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에브라임, 소금골짜기, 사마리아, 베토론, 베세메스, 라기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야다, 아사리아와 이스마일 등의 개혁세력 아달리아, 요아스, 시비아, 스카리아, 사밭, 여호사밭, 아마샤, 여호앗단, 오벳, 에듬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이 성공하자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 기세를 몰아 곧바로 개혁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우상을 철겨냈습니다. 셋째 성전관리를 회복했습니다. 넷째 혁명을 마무리하여 평화를 찾고 왕권의 확립을 이루었습니다. 요아스가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이 될 때 그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화를 요아스 왕의 통치 전반기라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요아스 왕의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 보수를 계획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빨리 진행하지 못하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를 불러 그 까닥을 묻습니다. 성전 보수가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아달라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바할 우상을 섬긴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를 완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성전 수리와 보수 계획을 남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모두 알리고 성전의 수리와 보수를 위한 세금을 걷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아스 왕의 월등한 추진력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을 제사장 나라의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제사장 제사장 여우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끊어질 뻔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다시 있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한 공로로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제사장 여우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 왕은 그의 통치 후반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부터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이 타락합니다.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하니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죽은 뒤 요아스 왕은 남유다 방백들의 간원에 넘어가 우상 승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아스는 명령을 내려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리아 선지자를 돌로쳐 죽이게 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들어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역대하 24장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우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라.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크게 다치게 된 요아스는 결국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 왕의 장례는 다위성에서 치르기는 했지만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열한계에서는 없는 기록입니다. 여우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지만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왕들의 묘실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죽은 후 묻히는 곳입니다. 왕들의 묘실은 열왕의 묘실, 여러 왕의 묘실, 왕들의 묘실, 열조들의 묘실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외에 여호람, 우시아, 아스 왕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남유다의 아홉 번째 왕이 됩니다. 아마시아는 자기의 왕자리가 튼튼해지자 먼저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아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율법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를 후에 아마시아 왕은 애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 30만 명과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 이렇게 4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금지하십니다.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가 애돔과 전쟁을 하는 동안 남유다의 성업을 약탈하고 3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마시아 왕은 애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시아는 그 이후 스스로 교만해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애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 숭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역대야 25장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식으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결국 아마시아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가 남유다가 패한 것입니다. 역대야 2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세메스는 예루살렘 서쪽 약 24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유다지파의 상업이며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괴가 수레에 실려 돌아온 곳입니다. 베세메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의 베세메스 상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마샤는 남유다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므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예루살렘이 귀환한 재건 공동체는 우상승배로 남유다가 멸망했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만 섬길 신앙의 길을 찾는 소망을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야 26장에서 28장이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엘롯, 예루살렘, 가드, 야부네, 아스도트, 부르바알, 아라비아, 마운, 애굽, 안몬, 오벨, 흰놈의 아들 골짜기, 다메색, 사마리아, 아수르, 에돔, 블레셋, 베세메스, 아야론, 그대롯, 소고, 딥나, 김소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우시아, 아마시아, 여골리아, 스가리아, 여이엘, 마아세야, 하나냐, 아사리아와 제사장 80명, 이사야, 요담, 여루사, 아하스, 베가, 시그리, 아스리감, 엘가나, 오덫, 아사리아, 베레기아, 여의스기아, 아마사, 딥라, 빌레셀, 희스기아입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해 남유다가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번영하고 강성하게 되자 우시아 왕은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제사장 아사리아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이 재단에 분양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이 일로 인해 나병이 생겨 격리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습니다. 이 모든 우시아 왕의 행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우시아에 이어 아들 요담이 남유다의 열한 번째 왕이 됩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 왕의 통치를 이어받아 건축사업에 열심을 냈습니다. 역대야 2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여와의 전 윗물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업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오벨은 부풀어오르다 언덕 구릉이라는 뜻입니다. 오벨은 예루살렘 성절을 따라 동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기드론과 흰놈의 골짜기 사이에 있습니다. 남유다 요담 왕이 예루살렘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이곳 오벨의 성을 중축했습니다. 요담 왕도 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안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요담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담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아하스가 20세의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요담 왕은 우시아 왕의 초기 정치를 따라 행하며 제사장 나라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오히려 아하스루 왕과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여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남유다 최악의 시대를 만들었던 아하스 왕의 통치 전반기의 기록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아하스 왕의 대표적인 악행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16년 통치 기간 내내 우상을 숭배했으며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함으로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사마리아로 끌려갔고 많은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이는 남유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뎃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너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형제를 포로로 끌어온 것에 대해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오뎃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에브라임 집합 몇 사람이 앞장서서 남유다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키자고 주장하여 이 일을 설득합니다. 아스왕의 통치 후반기 기록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아스왕은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자 아수르 왕과의 동맹을 꾀합니다. 이는 아스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받기는 커녕 오히려 공격과 약탈을 당합니다. 셋째 국가적 어려움에도 아스왕은 계속해서 우상만을 승배합니다. 넷째 아스왕은 성전까지도 훼손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메색에서 본 우상재단을 쌓기까지 합니다. 아스왕은 결국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소고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업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돼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소고는 연안가지라는 뜻입니다. 소고는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성업으로 베들레임 남부 약 26km 지점에 있습니다. 소고는 블레셋 군대가 소고와 에스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을 쳤을 때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였습니다. 소고는 로범 왕에 의해 요세화 되었지만 아하스 왕 때 다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왕의 대열에 합류해 여호람, 요하스, 우시아 왕과 함께 왕들의 묘시에 장사되지 못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한 재건 공동체들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렇게 역대기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야 29장에서 31장이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 부엘세바, 단, 기드론 시내입니다. 등장인물은 히스게야, 아비야, 제사장들, 마핫과 요엘 등 레위 사람들, 보발꾼들, 아세르과 문하세와 스블론 지역에서 온 몇 사람, 남유다 백성들, 대지사장 아사리아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통치하던 공동통치가 끝나자 히스게야가 단독 통치자로서 가장 먼저 성전정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게야 왕이 서둘러 성전을 정화한 이유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곳곳에 저질러 놓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자는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는 것이 히스게야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역대야 29장 16절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기드론 시내가는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리지만 건기에는 물이 없는 간헐천이어서 겨울 외에는 마른 상태인데 이곳 기드론 시내가에서 시체를 매장하거나 우상들과 우상의 재단을 불태웠습니다. 성전 정화는 레위 사람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일 등 14명의 대표들이 먼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은 총 16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성전 정화를 모두 마치고 그 내용을 히스기아 왕에게 보고함으로 종료됩니다. 그 후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제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는 히스기아 왕이 성업의 귀인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위한 번제와 속제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분단 200여 년 만에 히스기아 왕이 담아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말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 날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회복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히스기아 왕 시대에 이루어진 성전 복구와 제사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아 왕은 선왕들 특히 아버지 아하스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성전을 깨끗이 하며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의 감사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히스기아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연락해 북이스라엘 과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한밤으로 정화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의 6월절 명절을 지낼 계획을 갖습니다. 히스기아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에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6월절을 지킨 히스기아 왕의 내용은 열한계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수수와 연결된 7.7절과 초막절은 겨우 지켜온 흔적이 보이나 6월절은 제사장 나라의 근본이며 시작인 가장 중요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아 왕 이전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히스기아 왕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 제사장 나라의 시작인 6월절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아 왕은 단에서부터 베일세바까지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보발꾼들을 보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함께 6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했습니다. 히스기아 왕이 6월절을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두 초대한 것은 예배장소 단일화의 원칙 즉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 예루살렘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었던 6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히스기아 왕 때 6월절은 율법 균형대로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고 한 달 연기한 둘째 달에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결학의 한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균형대로 연기하여 둘째 달 14일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히스기아 왕이 보발꾼들을 통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저녁 열두 집하에 편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하여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히스기아 왕은 아직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호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수이기는 하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업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세르과 문하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히스기아 왕은 남쪽 부엘세와에서 북쪽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은 북쪽 경계인 단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에브라임 문하세 지역을 거쳐 수블론 지역까지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예루살렘 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아 왕의 호소를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아 왕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히 북이스라엘 지역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한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도중 귀례를 어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수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귀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요하여 사하옵소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히스기아 왕이 서둘러 하나님께 중부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그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모든 백성의 결의로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유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7일 더 연장한 이유는 드린 재물의 수가 너무 많았고 성결 하게 한 제사장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4일에 걸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모든 성업에서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히스기아 왕은 제사장 나라 조직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 특별 헌금을 하고 11조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 일에 히스기아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바치게 하자 성전의 재정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해진 그들의 직무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사명을 성전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재정이 풍성해지자 히스기아 왕은 성전 재정을 보관할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 재정 관리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되는 성전 재정을 공정하게 분배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아 왕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아가 온 유다의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요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개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 왕을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왕이라 평가하셨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기 편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육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32장에서 3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밀로, 라기스, 기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와의 전, 바벨론, 어문, 오벨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히스기아, 사네림, 사네림의 신하들, 이사야, 바벨론의 사신, 문하세, 아몬, 아몬의 신하, 요시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520년간 가장 힘있는 나라였던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에 히스기아 왕은 아수르 제국의 2차 침략에 대비해 수성전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히스기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아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위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아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아의 수로인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물을 공급하는 근원이었습니다. 히스기아는 아수르 왕 사네림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지하수로를 만들어 기온샘물을 성안 실로안 모수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길이가 약 540미터 높이가 약 1.8미터의 지하터널인데 이유문하세 왕은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 외성을 쌓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의 근원을 보호했습니다. 히스기아 왕은 아수르 제국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게 될 것에 대비해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성 밖에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막는 공사를 했으며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와 외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지 모르는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요다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요다를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사네리베시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남요다를 침략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남요다 백성을 협박합니다. 사네리베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아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는 아수르 제국이 구수와의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남요다의 항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한 번에 다 죽이십니다. 이사야와 열한기 하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아를 설득했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하는 히스기아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아수르 제국 18만 5천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자 이 일로 인해 남요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남요다만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의 공성전을 막아낸 히스기아 왕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일로 히스기아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히스기아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맙니다. 이는 부와 영광을 주며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을 히스기아 왕이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의 회계로 히스기아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어서 히스기아 왕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아 왕이 그의 교만을 회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미루어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아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문하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 14번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아 왕의 아들이 문하세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하세 왕의 시작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첫째 아버지 히스기아 왕이 없앤 산당 바할재단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설립했습니다. 둘째 하늘의 이로일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넷째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아들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섯째 점을 치고 사술과 유수를 했습니다. 여섯째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일곱째 스스로 목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웠습니다. 이 같은 문하세 왕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다위세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대에게 주신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해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굴고 간지라.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된 문하세가 결국 하나님께 회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문하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가 환라를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해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문하세 왕의 회계 부분은 열한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열한기는 문하세의 죄악을 부각시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의 자손이 가진 신앙을 강조하며 문하세 왕의 회계를 통해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옴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문하세 왕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계했다는 것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문하세 왕의 변화는 단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과 유다 모든 성업을 튼튼히 했습니다. 둘째 이방신들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과 곳곳에 건축한 우상재단을 없앴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재단을 보수했습니다. 다섯째 성전에서 화목재와 감사재를 드렸습니다. 여섯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 저녁에 퍼진 우상 숭배는 없어지지 않았고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열두 살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 55년간 통치했던 문하세 왕이 죽고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15대 왕이 됩니다. 아몬은 문하세 왕과 달리 겨우 2년간만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통치 기간에 문하세 왕의 회계를 뒤엎고 다시 우상을 승배했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회계하지 않고 죽습니다. 아몬 왕은 신하들의 반영으로 죽지만 다윗 왕조를 유지하려는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를 받고 귀환한 재건 공동체는 자신들과 조상들의 지난 날 잘못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크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역대기 기록을 통해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야 34장에서 3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땅 여호와이 전 예루살렘 둘째 구역 무기또 갈그미스 바벨론 바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요시아, 사반, 마세아, 요아, 힐기야, 야핫, 오바디아, 스카리아, 무슬람, 아히감, 압돈, 아사야, 훌다, 제사장들과 레유 사람들, 느고, 요호와하스, 엘리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누부가네살, 고레스, 예레미야입니다. 역대기는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개혁의 내용은 첫째 산당을 없앱니다. 둘째 바을의 재단 태양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셋째 우상들을 봐 가루로 만들어 우상에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넷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남유다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북이스라엘의 황폐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거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토록 철저하게 우상을 빠 가루로 만들고 태운 것은 그동안 여러 왕들의 신앙갱신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추된 것이었습니다. 열한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어서 요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8년째인 26살에 2차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2차 신앙개혁은 우상 척결과 성전 정결 그리고 성전 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사실 요시아 왕 2절의 왕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라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후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아 왕이 아버지 아하스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 왕이 문하세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참담하여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아 왕과 히기아 제사장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를 알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선언이었습니다. 둘째 요시아 왕은 회개했으므로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요시아 왕이 모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지만 남유다의 멸망은 보지 않고 죽는다는 것이 이때 예언됩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 왕이 신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역대야 3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은 신앙개혁을 위해 6월절을 회복하여 지킵니다. 먼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조직대로 준비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6월절 재물을 준비하는데 그 규모가 수소 3,800마리 양과 염소 4만마리 가까이였습니다. 6월절 단일 기록 가운데 가장 대규모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드린 희생재물은 소가 2만 2천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열두지파 전체였고 요시아 때에는 남유다 두지파의 6월절 행사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시아의 6월절 행사는 실로 대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요시아 왕의 6월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오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 왕 하면 6월절이 생각날 정도로 성경은 요시아의 6월절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후 요시아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무기토는 갈멜산 남쪽에 있는 성업으로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무기토는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무대가 된 곳인데 요시아 왕이 애굽에 바로 누구 군대와 싸우다가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으로 예언된 장소인 아마게토니 바로 이곳 무기토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후 애굽은 북방으로 진격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지만 결국 지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리자 고대 근덕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패권이 옮겨가게 됩니다. 갈그미스는 그모스의 요새라는 뜻이며 유보라데스강 서쪽 강변에 있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갈그미스는 BC 717년 아수르의 사르군 2세가 핵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의 영토가 되었으나 BC 605년에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이 애굽의 느고를 물리치면서 바벨론이 갈그미스를 차지했습니다. 갈그미스 정복으로 바벨론 고대 근동지역의 패권국이 되었고 애굽은 힘을 잃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시아왕 시대에는 스바니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스바니아 선지자는 요시아왕의 가문 사람으로 온몸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요시아왕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왕정의 마지막을 목도하며 눈물로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왕 통치 13년째에 등장하여 요시아왕 통치 31년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약 18년간 요시아왕과 함께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데 큰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나라에 전했습니다. 요시아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호아하스가 남유다 17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호아하스는 겨우 3개월간 다스리다가 애굽왕 느고에 의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느고는 요호아하스 대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요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요호아하스에 이어 요호야김이 남유다의 18대 왕이 됩니다. 요호야김 왕은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다니엘 등이 끌려갑니다. 요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요호야김이 남유다의 19대 왕이 됩니다. 요호야김 왕은 겨우 100일 동안 남유다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에 이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7년간 바벨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바벨론에서 생을 마칩니다. 바벨론 제국의 너부가네살왕에 이어 요시아 왕의 아들이자 요호야김 왕의 숙부인 시드기아가 남유다의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아 왕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남유다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으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 안식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렇게 예루살렘 땅의 안식 70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열한기는 포로로 끌려간 여의학인 왕의 석방으로 끝을 맺고 있으나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하기 위해 고레스의 조소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갈대야 땅 그발강가와 데라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여의학인입니다. 남유다의 여의학인 왕과 1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제사장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지내게 되는데 5년이 지나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발강은 연합, 합쳐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발강은 바벨론의 유프라데스강 강가에서 끌어들인 관계용 운화입니다. 유프라데스강 남쪽 150여 킬로미터 지점의 에렉에서 다시 볼류와 합쳐지는 거대한 운화로 고대 닛불의 3대 운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그발강 주변에 에스겔을 포함한 남유다 포로민들을 강제 거주시키며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게시를 받은 때는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의학인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즉 빛이 593년으로 그때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기 7년여 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소명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네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모두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네 생물의 형상입니다. 즉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후에 이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의하고 그 섭리를 실행하는 거룩 천사들로 설명합니다. 또한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생물의 모습으로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환상인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네 바퀴는 생물의 네 개의 얼굴 형상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네 개의 얼굴 형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동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인 궁창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궁창은 수정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초소였습니다. 궁창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 네 개의 얼굴에 생물이 움직였고 이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존재들인 그룹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네 번째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궁창 위 보좌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사람의 모양 같은 보좌 위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이슈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개의 환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의 엎드림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 많이 등장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호칭입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란다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첫째,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괴롭힐 고난의 환경, 생명을 위협받을 환경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자손같이 패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불러 말씀하신 하나님의 당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어 또다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 또한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위로하시며 사명을 주신 표시로 두루마리 책을 입을 벌려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글을 쓰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양면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두루마리가 처음에는 꿀처럼 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쓴 게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게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쓰디슨 게시의 말씀 또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미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금광석같이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권면을 듣고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에 내가 대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꽃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대라빔은 홍수의 언덕, 곡물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대라빔은 그발강 인글의 성읍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바벨론 포로들이 거주했던 바벨론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서서 망을 보며 적으로부터의 위험을 경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 사명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며 감당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최종 목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그들을 극상품 모화가 열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힘을 가지고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까지 와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